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국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선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군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왁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듐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우수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우수하가 모세의 발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우수하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우수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우수하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와드시라 하고 이르되 여우수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우하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7장의 말씀에는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납니다. 먼저 첫 번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 신해산에 이르기 전 마지막 장소인 너비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너비듬에서 미리암 마라에서처럼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또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여우하까지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전쟁이기도 한 아말렉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서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 승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패가 맞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적이 누구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싸움은 너비듬에서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술광야를 지나 신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술광야에서는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신광야를 지나면서는 먹을 것이 없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은 왜 저럴까 왜 이럴까 정말 변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라는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노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노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끊이지 않는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르비듬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화가 날 대로 나서 결국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모세에게 한 거합니다. 돌이 날라올 정도입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매일의 기적이 광야에서 놀랍게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금세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애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영성일기를 쓸 때 제일 앞에 주님을 바라봅니다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과 상황을 보면 신실하지 않은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주님과 동행했던 일들을 일기에 쭉 씁니다. 그러면 불평불만 많았던 그 하루도 마지막에 영성일기를 마무리할 때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 이내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함도 소망함도 없는 그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매일의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국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놀라운 기적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원망과 불평 대신에 이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갔다면 이 백성은 얼마나 축복받는 또 백성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일 다른 하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우리가 행하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르비딤에서 결국 싸우고 이곳은 마싸 무리바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시험 다툼이라는 뜻이지요.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싸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미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잊게 합니다. 은혜받은 자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금세 잊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삶이 어려워질 때 내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가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이러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참 좋은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내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진짜 힘이 들 때 그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손을 들 힘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 나예요. 하나님 나 찬숙이에요. 하나님 나 누구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 전도사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은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못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다시 물으니 그냥 제 눈을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다고 했는데 결론을 열어보니 정말 제가 생각지 않은 많은 실수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들어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역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겁니다. 찬수가 내가 나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겠니? 사역을 못하는 사람을 좋아하겠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잘 못했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으니 당연히 후자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처럼 너무나 당연히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도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내가 이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아닌 나를 매번 찾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매번 나에게 와서 기도하며 나에게 말하면 돼. 그거면 나는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두 번째 싸움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급을 하고 처음으로 맞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노예로 있었고 광야로 행진하던 이들은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상대는 아말렉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들은 애서의 후손으로 악하고 오랜 유목민 생활로 거칠어 싸움을 하기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광야를 건너 르비딤에 갈 때 아말렉 족속은 숨어 있다가 여행자 중 지치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을 뒤에서 치는 비겁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떨어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먹잇감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이 전쟁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를 불러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싸움터에서 멀리 떨어진 높이 올라가 싸움을 보며 기도하기 위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은 어떠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강한 적 앞에서 한 명이라도 싸워야 승산이 있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 날이 가장 고된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모세가 손을 편히 물이 갈라지고 손을 다시 편히 물이 덮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이렇게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이겼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계속해서 손을 내리지 내릴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서 그를 부축하여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전쟁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손을 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알듯이 승리합니다. 불가능한 승산 없는 그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청소년국은 겨울에 수련회를 계속 주제를 정하여 수련회를 합니다. 기도, 말씀, 성령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1년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수련회를 하죠. 그런데 기도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 기도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한 강사님이 오셔서 이틀을 저녁 집회 강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기도가 무엇이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기도하였던 그 삶들을 계속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안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뒤에서 중보하는 저도 그 목사님 정말 어려우시겠다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가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욱 준비하여 기도하여 오겠습니다. 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내일 안 오시면 어떡하지? 꼭 오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염려와 다르게 그 다음날 저녁 집회지만 빨리 오셨습니다. 그런데 못 보던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보니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성령 집회, 저녁 집회를 인도하실 때 기도하기 위해 기도 부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앞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 권사님, 집사님들은 중보 기도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명단을 달라고 하셔서 이름을 불러가며 또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의 그 저녁 집회가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많이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뒤에서 기도하시는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고 정말 아이들이 손을 들고 은혜받기를 강구하며 고등학생 아이들이 앞으로 자발적으로 나가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저녁 많은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성령님이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승리를 주셔도 되는데 왜 기도해야 승리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승리를 주실 수도 있었지만 이들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았는데 승리하였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하니씨라고 하고 이르되 여하께서 맹세하기를 여하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그들의 이름이 아닌 여하니씨, 여하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들은 재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여하의 이름으로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하니씨, 그 여하의 이름만 의지하여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기도에 손을 들어 주님께 강구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 강구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하니씨의 그 이름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힌 삶 가운데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에 손을 들어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주님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죽게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아말렉과 같은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한이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갈급한 심령으로 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의 아말렉과 같은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한이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아말렉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고 높여지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 아이들의 문제 하나님 가족 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이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죽게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의지하였지 못하였던 많은 시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